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사연을 보게 된 삼진강 사랑합니다. 가수나 방지 가수 금소연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국내 최고의 방송 대한민주 쇼 롱아 팀이 오늘 이곳 아무도 평창 대관령 리조트를 찾아왔습니다. 오늘 펼쳐지게 될 음악회는 대관령 리조트 아트홀에서 김용태 악당과 제이제이 코르스 팀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관령 리조트와 함께하는 음악회 대한민주 쇼 전문을 활짝 열어주실 초대 가수 늘 소녀같은 가수 정진숙씨의 무대입니다. 살틱택 대관령 리조트 아트홀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